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항공사 김종우입니다 2023년 우정 9급 계리직 공무원 공개채용 한국사 문제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문제 어땠어요? 어렵죠? 여러분 실제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이게 집에서 혼자 푸는 거하고요 시험장에서 푸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 긴장감 그렇죠 만약에 이거 집에서 풀면요 여러분 아마 성적이 더 잘 나올 거예요 이게 시험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행된 한국사 문제인데 여러분 처음 보는 사료, 용어, 서적 같은 문화사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사가 쉽다고 그러냐 인터넷 봤더니 왜 그럴까요? 작년보다 쉬워요 작년보다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재생들이 볼 때는 문제가 쉬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초시생 처음으로 시험장에서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재생인데 한국사 잘 봤다 다행이죠 그런데 초시생인데 한국사 못 봤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는 거 가지고 바로 한능검 보시면 3급은 그냥 발로 풀어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시생인데 이번에 성적이 좀 안 나왔다 그럼 바로 되는 한능검 시험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되고 이제 한국사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성적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요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한능검 안 뜬 사람은 빨리 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터넷에 나오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래 본 시험 중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우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3, 4개만 틀려도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한자 하나 정도 맞았다 치고 3개 틀렸다 그럼 80 그렇죠? 80 그리고 한자 하나 정도 하나 맞았겠죠? 잘 찍어서 하나하고 4개 틀렸다 그러면 75? 75 정도여도 제가 볼 때는 우금하고 그렇죠? 우편금융이 좀 고득점 나왔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편은 정말 고득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금융은 조금 갈리기는 것 같긴 한데 커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카톡 오신 분들 보면 과락자분들 있는데 봤는데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시면서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아마 시험 언제 있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 다음부터 계속 시험을 봤거든요 곧 보지 않겠습니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 희망을 가지시고 준비하면 항상 기회가 옵니다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지요 여러분 준비 안 하면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한 4개? 4개 정도? 5개까지 보니까 초시생들 빼고 재시생들이 좀 잘 보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틀렸다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너무 쉽다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쉬운 거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담담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과 나올 때까지 좀 담담하게 운동도 좀 하시고 운동도 못하셨잖아요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요새 운동하고 있습니다 언제 날 잡아서 북한산에서 한 번 뵈요 여러분 요새 백수라 북한산 가고 있거든요 북한산 그래서 백수인데 백수인데 등산복 다 해가지고 100만원 샀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백수일수록 백수일수록 건강을 돌봐야 한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푹 쉬면서 여러분 운동 체력이 있어야지 또 뭔가 하죠 체력이 있어야 하니까 푹 쉬시면서 여러분 운동하시면서 합격하면 그 체력을 기반으로 또 면접 달려야죠 그쵸 그리고 합격 못했다 다시 준비하시면 되죠 다시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하려면 또 체력이 있어야 하니까 운동하시면서 여러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하셨잖아 좀 쉬셔도 돼요 캠핑도 다니시고 조금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나온 문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죠 여러 나라 성장이 살아나왔는데 항상 우리 게리직은 부여 나오잖아요 마지막 문제까지 부여냈더라고요 역시 대단합니다 게리직 대단해요 그 다음 고대 두 문제 고려에서 뭐 이렇게 많이 냈어 그 다음 조선 네 문제 그 다음 근현대사에서 다섯 문제 나온 건 맞는데 개항기에서 무슨 세 문제나 냅니까? 현대는 이번 문제 보니까 근현대사에서 어떤 분이 있더라고 연도 괜히 암기했다 그 시간에 딴 거 알고 어떻게 알고 연도를 암기 안 합니까? 연도 문제도 있었는데 이거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거 공부할 때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공부하면 떨어져요 전체 다 하셔야 돼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데 그렇죠 꼼꼼히 보신 분들이 승리하지 뭐 괜히 봤다 괜히 본 게 어딨습니까 옛날 시험에는 다 나왔었는데 이번에 안 나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목 공부하실 때는 꼼꼼히 여러분 보셔야 돼요 꼼꼼히 보셔야 하고 한국사는 이번에 보니까 논란될 거 다 빼버렸어요 정치적으로 논란될 거 정치적으로 뭐든 거 논란될 만한 거 있잖아요 뭐 자이구 이런 거 있는 것들 눈치 본 거죠 출제하는 사람들이 눈치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치적 논란될 만한 거 싹 뺐다 싹 뺐다 역사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에이 하지 마 역사 공부하지 마세요 출제위원들 왜 옵니까 왜 해요 그럼 논란될 만한 거 다 빼버리니까 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별로 안 냈더라고 딱 보니까 뭐 문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문화사 낸 거예요 정치적 잘못 내면 논란될까 봐 문화사 좀 냈더라고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성됐는데 특징적인 건 문화사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 초시생들은 어려웠을 것이다 초시생들은 문화사보다 정치사 위주로 원래 정치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문화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 그 다음 A형 기준으로 좀 어려운 문제 제약문기 문제 이것도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 의천 문제 지금 논란되고 있죠 논란되고 있는데 의천 문제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연세자 문제 소연세자 문제 이거 영화 봤나봐요 올빼미 영화 봤나봐 출제위원이 그렇죠 가끔 영화보고 내서 내는 문제 있습니다 봉오정전투도 옛날에 영화보고 냈더라고요 영화보고 낸 문제 출제위원이 100% 확실합니다 100% 확실해요 소연세자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왕이 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실록이 나오는 그 뭐야 9개 구멍에서 피났다 그 얘기를 이제 문제를 냈더라고요 이거는 영화보고 낸 게 아니다 100% 영화보고 냈다 아 문제는 나쁘진 않은데 조금 이런 거는 조금 그래요 그 다음 택리지 시기문제 그쵸 이것도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 을사조약 이건 연도문제니까 연도를 좀 알아야지 풀 수 있고요 그쵸 이 5개 중에서 여기서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틀렸다 그럼 괜찮죠 다 틀렸다 그러면 한자를 좀 맞아줘야 돼요 한자를 좀 맞아줘야 돼요 한자를 맞아줘야 하고 아 여기에서 몇 개 한 이거에서 몇 개 맞았다 찍어서 몇 개 맞았다 그러면 되죠 근데 나머지는 다 맞아야 돼 이거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 맞아줘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한 이 중에서 한 두 세 개만 더 맞으면 합격 점수까지 간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틀렸을 문제는 의천문제 같은데 의천문제도 좀 꼼꼼히 봤으면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꼼꼼히 봤으면 아 밑에까지 그쵸 헷갈린 거 두 개 있을 때 더 틀린 거 제가 찍으라고 했던 그거 문제 풀 때 그걸 조금 기억하고 있었다면 네 이건 틀려도 돼요? 남들 틀렸으니까 남들 틀린 건 틀려도 된다 남들 틀린 건 여러분 틀려도 된다 그래서 8번 문제는 문제가 좀 어려웠지만 이거 틀렸다 쳐도 다른 거 맞았다면 된다 아휴 이미 지나간 거라 조금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한국사 난이도만 생각하면 한 상하 정도 됩니다 상상은 아니고 작년 2019년에 상상이고요 작년께 한 상중 이번이 한 상하 정도 근데 서적과 같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문화사 문제가 그리고 그런 데서 정치적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문화사 쪽이 많이 출제돼서 이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시생한테 유리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리진 문제는 항상 생소한 지문 사료가 있어서 실제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차분하게 그리고 인터넷을 좀 끊으세요 인터넷을 좀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 맨날 카페 가고 카페도 막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카페 돌아다니시면서 보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아요 운동하세요 운동 운동 땀 빼고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하오? 하오? 땀 빼고 그쵸? 수요일날 우리 거기서 봅시다 북한산서 저하고 등산을 같이 해요 알겠죠? 제가 수요일날 북한산서 갈 테니까 거기에서 우리 한번 등산이나 하면서 땀 한번 쫙 빼도록 해요 알겠죠? 아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터넷 끊어야 돼 인터넷 끊어야 돼 스트레스만 더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족한테 화 풀어야 하고 혼자 울고 안 됩니다 좀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돼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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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면서 어 합격하면 또 면접 달려야 하죠 면접 달리고 그 다음 불합격했다 체력을 기르시고 또 한번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한번 더 하시면 돼요 한번 더 하시면 돼요 이번에 붙으신 분도 여러분 어 제시생들이 많을 거예요 제시생들이 많을 거니까 어 떨어지신 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됩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붙으신 분들은 체력 키워가지고 면접도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한국사 2023년 게리직 시험 총평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해설특강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여러분 다음풍 속에 있었던 나라의 사회상으로 오른 것 여러분 여러 나라 성장이네요 왜 보니까 삼국지라고 돼있고요 삼국지 위지동의전이겠죠 위지동의전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은나라 달력 나오네요 은력이죠 이걸 줄여서 은력 우리 문제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무의부사에서 은력 은력 나왔다 사료특강에도 있었고 이거 나오면 이거 부여 아닙니까 부여 이거 쉽게 냈네요 보통 옥 나오는데 옥 나오는데 어 제가 항상 그랬지만 게리직에서는 부여가 제일 잘 나온다 그쵸 부여 나왔어요 게리직이 제일 잘 나온 부여 무덤은 돌을 쌓아 만들고 소나무와 잔나무로 돌려쳤다 이거 고구려 아닙니까 고구려 그쵸 남녀가 가늠하거나 부인이 투기가 심하면 사형에 처했다 어 여성 부인 사형 처한 거 이거 부여잖아요 가부장 사회로서 맞네요 그 다음 구군마다 천군이 있었고 벼르배는 소도라는 신성구역을 설치하였다 사만이고요 산천의 경계를 중시하여 함부로 침범함을 우마등으로 배상하게 하였다 이거 이거 체크하네 체크하 체크하니까 이건 동해죠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1번 문제가 무난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번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멘붕에 빠지는데 이번에는 멘붕 빠질 일은 좀 없었다 1번 문제가 좀 무난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죠 2번도 순서문제죠 이거 우리 얼마나 연습 많이 했습니까 순서문제 나오면 무조건 뭘로 바꾸어라? 왕으로 바꾸어라 순서문제 나오면 무조건 왕으로 변환해라 왕으로 변환하면 되죠 여러분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이 대가야 이사부가 중요한게 아니고 대가야 멸망이 중요하죠 이사부 나오면 잘못하면 지증왕 우산국정벌 나오는데 우산국정벌이 아니고 대가야 멸망이라고 나왔으니까 아 이거 6세기 진흥왕이구나 아 이거 왕이 나왔네 여러분 고국원왕이 뭐했대요? 전사했대요 4세기잖아요 미고수 그쵸? 고국원왕 고구려 개로왕이 죽었대요 창수왕 때 죽었잖아요 창수왕 몇세기에요? 5세기 5세기 장수왕 그 다음 외병을 고구려군이 격렬했대요 신라 구원해준거 5세기 누구? 광개토대왕 그럼 맨 처음에 고국원왕 나와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광개토대왕 아들이 장수왕이니까 아버지 나오고 아들 나오고 그 다음 6세기 기역 나오고 그러면 답은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답 나오네 답은 2번 여기까지 무난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맞아야 돼요 틀리면 안됩니다 2번까지 틀리면 안돼요 2번 무조건 맞아야 돼요 2번까지 그 다음 3번도 이것도 맞아야죠 3번도 3번도 이것도 무조건 맞아야 합니다 밑줄친 가로 안에 있는 사람 설명 옳은거 개를 얻어 아들 총을 낳아 아들을 낳아서 승년대 세수계획을 받고 있고 소선거사 끝났다 이거 우리 사료특강에서 다 했고 어떻게 돼? 문제에서 다 했었죠? 소선거사 무예 무예 소선거사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딱 누굽니까? 이거 원효죠 또 이거 화음경 나왔다고 의상 찍으면 안돼요 여러분 무예 나오고 총 나오고 아들 나오고 소선거사 나왔다 그럼 원효 원효 암기팁 아 정군 일화통일 아닙니까? 아 정군 일화통일 아미타 정토종 불황사 일심 화쟁 통합불교 일본의 전파 봤더니 여기 일심 나오네 답은 몇 번? 답은 4번 그냥 나오지 그냥 이거는 5초 컷 5초 그 다음 부석사 창건했다 부석사 의상 시험문제 엄청 했죠? 세수계획 원광 황용사 구춘목탑 요새 잘 나오는 짜장 그쵸 답은 몇 번밖에 안된다? 4번밖에 안된다 그래서 1, 2, 3번 다 무난하게 나왔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이 조금 왔을 거예요 A형 풀었던 분들은 마음의 안정감이 좀 처음부터 문제가 너무 어려워버리면 이게 당황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쵸? 그럼 4번 볼게요 4번도 무난했어요 밑줄 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아 가로 안에 들어가요 왕의 총애를 받은 이들의 곁에 있으면서 정권을 훔쳐 제 마음대로 하니 기강이 물란했다 게다가 기근이 겹치자 백성들이 따돌리다가 도적이 도적이 곳곳에서 어떻게 봉기하였다 도적이 도적 막 나오네요 여러분 어? 도적 나온다? 도적들이 벌떼처럼 진성여왕 아니야?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지 한번 볼게요 몰래 왕위를 넘나들어 마음갖고 무리를 불러서 왕경 서남쪽 주현을 돌아다니며 공격하였다 이르는 곳마다 메아리처럼 호응하여 한 달 만에 오천물 달하니 아 핵심 달았다 무진주 무진주 완산주 무진주에서 있다가 완산주로 간 사람 견원이죠 무진주로 불러요 견원 이것도 제가 사료특강하고 모의고사 있었던 것 같네요 어? 기출에도 있었고 견원이야 견원 견원 왕건 궁예 잘 나오잖아요 어? 견원입니다 견원 그럼 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견원 무진주에서 완산주로 가잖아요 이거 답이 1번 나와버려요 미륵불 미륵불 누구인가 사따라 궁예하였어 해상세력 왕건하였어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으로 정하고 반란하였다 모르는 것도 집착해버리면 틀립니다 아는 거 무진주 완산주 견원 답 1번 딱 넘어가 나머지 있고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몰라 그럼 됐어 답 1번 딱 나왔잖아 이렇게 이렇게 풀면 4번까지는 여러분 무난하게 그렇죠 무난하게 여러분 갖고 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5번 가죠 5번 5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5번도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시간에 얘기했거든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거 봐보니까 과거 쌍기 아닙니까 쌍기 과거 쌍기 이거 광종 요즘 제일 잘 나온 광종 체슨노 나오네 체슨노 나와 이것도 기출 한번 됐던 거 같은데 성종이죠 체슨노 심의 28조 초반이죠 초반 이거 초반이에요 체슨노 아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성종은 시스템 정비한 사람인데 시스템 정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체슨노 나타나서 어 유교 불교식으로 합시다 시스템 불교로 하고 아니 유교로 하고 그 다음 종교는 불교식으로 합시다 어 이렇게 체슨노 심의 28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초반에 어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거 광종 아들이 누구에요? 경종이고 시정전시과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딱 4번 나와버리죠 더 볼게요 그러면 광군사 정종이에요 정종 광종 형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국자감 학교잖아요 국자감 성종 때 그러면 체슨노 심의 28조 이후에 학교가 설치됐죠 여기서 학교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그 다음 노비안검법 노비안검법 노비안검법은 여러분 과거제 이전에 했습니다 이전에 했어 잘 모르겠어? 아 사이가 알딸딸해? 그럼 괜찮아 놔둬 그러면 전시과 나오네 어 전시과는 광종 다 아들인 경종 때인데 시정전시과가 그럼 여러분 이거 답은 4번밖에 더 돼요 광종 아들 때니까 광종 다음에 경종 경종 다음에 성종이니까 전시과 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 사색공복을 기준으로 했다는게 광종이 사색공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 때 사색공복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시과 재정됐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갔다? 인품이 들어가잖아요 인품이 아빠가 하도 사람 죽이니까 어 그에 대한 반대부부로서 배상금 준거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답 몇 번 밖에 안 돼? 답은 4번밖에 안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이거 뭐 연도로 풀기도 하는데 뭐 국자감의 992년이 노비안권법이 956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풀 필요 없고 어 그렇게 풀 필요 없고 광종의 아들 해가지고 경종 때 해가지고 여러분 푸는게 더 낫습니다 연도로는 못 풀어요 연도로 그쵸 노비안권법이 과거제보다 먼저다 그쵸 요것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왜 광종 아들 경종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전시과 할 때 수업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듣고 있었다면 어 답은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번까지는 너무 쉬웠는데 5번에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5번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는데 요것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어 난이도입니다 6번까지는 아 5번까지는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난이도였어요 그 다음 6번 부정 6번도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왕만 알고 있다면 이거 왕문제죠 주전도감 나왔잖아요 주전도감 음병 나오고 활구 나오고 끝났지 숙종 아닙니까 숙써 어 숙종 숙종 고려 숙종 고려 숙종 고려 숙종은 뭐 했냐 남경 개창도감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답 1번 나와 근데 몰라? 괜찮아 숙종인데 잘 모르겠어 그럼 소거법으로 풀면 되겠죠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감무 파기 따위 암기팀 예감 예종 때 감무 9번 복감 걸려 9번 복감 걸려 그쵸 어 그래서 보건구 그 다음 감무 동북구성 9번 복감 걸려 양재동에 보청기 어 산다 양재동에 이것도 예종 그럼 둘이 예종 딱 걸리네 예종 암기팀 만 알고 있다면 요거 두개 다 예종이니까 끝난 그쵸 정계개명노소 이거 기출에도 여러 번 나왔고 제가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이거 태조 왕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소거법으로 몇 번 밖에 안 남아요 1번밖에 안 남았죠 1번밖에 안 남았죠 그쵸 그럼 이거 1번 딱 나오죠 6번 문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5번보다도 더 쉽습니다 예종 암기팀 만 알고 있다면 요거는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6번 문제도 6번까지도 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뒤쪽이 조금 더 어렵더라고 앞쪽 보다는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 요게 좀 어렵죠 요게 좀 어려워 아 요게 좀 어렵더라고 요게 좀 어려워요 어 밑줄칭 어 또 가로 안에 있는 걸로 오른 거 그냥 가로라고 하지 무슨 밑줄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신이 3과 편수하여 두 권을 나누어 깨끗이 써서 받칩니다 요것만 보면 왠지 뭐가 돼요 삼국사기 같죠 삼국사기는 두 권 넘거든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황제들이 이어온 역사 즉 중국은 방고로부터 여기 나오네 중국 역사 있고 그다음 동국은 우리나라 역사잖아 그러니까 내가 눈을 수 없이 얘기했는데 중국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어 같이 비교했은 거 제 황제의 역사와 왕의 역사를 비교했다 제왕군기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대등하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제왕군기에서는 뭐가 기록된다 당군이 기록됐다 당군시라 있다 얘기했죠 그래서 삼국유사와 제왕군기는 당군시라 있었다 제왕군기는 중국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대등하게 했다 그쵸 서사시다 어 볼게요 그러면 서사시라고 했죠 여러분 서사시 편년체와 강목체를 결합할 서술했다 본조 편년 강목이에요 본조 편년 강목 몰라 누가 알겠어 본조 편년 이거 서울시에서는 한번 나오지 편년체하고 강목체 섞은거지 넘어가요 뭐든지 뭐든지 뭐 알딸따라 뭐 알딸따라 알딸따라 하면 안됐지 여러분 그쵸 그 다음 예매곡절은 모두 당군의 우선 당군 기록했잖아요 그럼 당군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답을 2번 찍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불교사 나왔다 이거 삼국유사 아닙니까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 전통놈 나오면 동사강목이잖아요 전통놈 나오면 동사강목 어 전통성 누구 안정복 그쵸 전통성 얘기하면 또 이익 안정복 이런 조선 후기자 이거 조선 후기라니까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땅 땅 그럼 다음 몇 번밖에 안납니다 2번밖에 안납니다 어려운데 충분히 풀 수 있다 왜 동국 나오고 중국 역사 나오니까 아 이거는 제 황제와 왕의 역사를 기록한구나 제한군기구나 제한군기는 당군이 얘기가 있지 당군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풀고 편년체 강목체 뭐지? 아 이거 있나? 어? 어 헷갈린 모르는 거는 제끼라니까 여러분 제끼야 돼요 불교사 이거 삼국사기 이거 삼국유사니까 이건 불교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전통놈 조선 후기인데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2번밖에 안된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그럼 7번이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는 상당히 어 당황했을 문제에요 6번까지는 그래 풀만 했겠죠 7번에서 아마 조금 근데 7번에 조금 했다가 이제 8번에서 이제 세게 맞죠 8번에 세게 맞죠 8번은 쉬운 줄 알았어요 대각국사 나오니까 이거 그냥 의천 나왔잖아요 어 네짜들 의천 나왔잖아요 관주하는 지관 맞아요 그렇죠 어 지관 지혜를 사물을 관주하는 지관이 썼다 어 그러니까 어 교내교장 문흥국 아닙니까 교내교장 문흥국 그렇죠 교관겸수 내외겸전 교관겸수 내외겸전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그렇죠 어 그 다음 교장이잖아 심편제 교장총록이잖아요 문종의 넷째 아들 흥황사 국청사 나오네 그쵸 천태종이고 보니까 이 두개는 그냥 맞아 근데 이 두개가 걸리는거죠 두개가 걸려요 천태사교은은 여러분 이 재관이 있어 그래서 답 2번 찍어버렸다 재관이잖아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밑에 봤더니 초조대장 나오고 그럼 두개가 걸리잖아 초조대장경 아니잖아 교장이잖아 속장경 심편제 교장총록이잖아 어 그럼 두개가 어 답이 이거 문제가 잘못됐나 답이 두개네 봤더니 이놈들이 말장난 했더라고 간행으로 냈어요 저술이 아니고 책을 간행했다고 출판사잖아 출판사 간행하고 강의했다고 여러분 제가 쓰지 않은 책 갖고 제가 어떻게 해야돼 어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 그럼 완전히 더 틀린걸 찾아야 둘중에 완전히 틀린걸 찾아야돼 여러분 그럼 둘중에 완전히 틀린게 뭐냐 초조대장경 아니죠 왜그러냐면 의천원 속장경 교장 심편제 교장총록이니까 이게 완전히 틀린거에요 완전히 틀린거에요 그래서 답은 몇번밖에 안된다 답은 3번이 되는거에요 근데 이게 논란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도 보니까 이거 뭐 이의제기한다 해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어요 찾아봤어 국사편찬위원회에 편찬된 신편 한국사 있습니다 60몇권이 됐는데 저희집에 있어요 제가 그거 딱 찾아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게 어 가장 공신력 있는거에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거기 때문에 어 여기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대각국사는 16권에 있습니다 16권에 대각국사는 송에서 기국하자 국내에 구입한 장소를 편찬하여 간행하는 한편 그쵸 속장경이에요 속장경 그 다음 천태종 계립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다음 선종 6년 2월에는 천태사교의를 해위사에서 중각하여 간행하고 선종 6년에 천태사교의를 간행했대요 간행했다고 하니까 이게 틀린게 아니네 그쵸 국정사 개창을 시작했다 근데 봤더니 또 어 이거 그냥 학자가 얘기한게 아니고 사료가 있대요 우세 승통 의천 관계 장소라고 해가지고 이 판부 4장 연인본에 이게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료가 명확한 걸로 봐서는 이거는 2번은 의천이 맞다 근데 너무 짜증난다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고 차라리 주자 붙이면 깔끔하잖아요 천태사 교우주를 간행하고 아 근데 얼마나 깜뜩해 뭐 수험생들이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딴 식으로 문제를 내고 사람들 틀리라고 이렇게 틀리라고 틀리려면 더 어렵게 내던가 애매한 난이도로 내버린 거예요 애매한 난이도로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꼼꼼하게 글자 딴 것까지 다 보신 분 흥분해가지고 천태사 교우위에 있다 이거 찍어버린 분들은 틀렸을 거고 꼼꼼하게 3번까지 다 읽으신 분이 있죠 그래서 좀 고민 아 두 개 다 문제가 이상했는데 더 틀린 거라고 했죠 더 틀린 거 어 의천 속장계인가 초조대장계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3번 찍으신 분들이 맞췄고 그러지 않고 좀 흥분된 상태에서 풀었다 하면 틀렸을 거 같아요 근데 8번은 여러분 제가 볼 땐 많이 틀렸을 거 같아서 8번 틀려도 됩니다 이렇게 틀리라고 낸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틀리라고 낸 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아 근데 너무 말장난이에요 요즘 이렇게 안 내는데 마지막 시험인데도 참 참 이러니까 한국사가 없어지지 출제위원 감사합니다 없애줘서 참 아휴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니까 아휴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8번은 괜찮아요 틀려도 도리어 여러분 어 이제 6번 같은 어 5번 6번 틀리신 분들은 안 돼요 5번 6번 틀린 게 좀 더 안타깝습니다 이거 8번은 틀린 사람이 많을 거니까 8번 틀렸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 8번 맞고 쉬운 거 틀리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시험 어려운 문제를 틀리고 쉬운 건 맞아야지 어려운 거를 맞고 쉬운 거 틀리면 그 시험이 떨어집니다 그 시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 어 남들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남들보다 하나 더 맞으면 되는 거지 이게 음 자기만 특이한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 하는 거 하고 거기서 하나 더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9번 보죠 이제 9번에서 또 난이도가 확 떨어집니다 9번에서는 9번에서 선명력 수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법 만들었대요 7정산이지 뭐 내편 외편 나오잖아 내편 외편 나오잖아 그쵸 내편 외편 나오잖아 월인석보 세조 때 이룬행실도 중종 때 국조례 경국대전 성종 때 해양채취연령하고 의방유치 채취연령 몰라도 의방유치 그쵸 방이 구질구질해서 큰 방에서 냄새난다 그쵸 방에서 냄새난다 그래서 냄새난다 냄새 취 의방유치 채취연령 내꺼 암기팁 방이 구질구질해서 큰집에서 냄새난다 향약방 향약구급방 그쵸 향약집성방 태산요로 의방유치 향약채취연령 그쵸 냄새난다 취 취 세 총 4번 4번 암기팁으로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9번 문에서는 또 난이도가 확 떨어졌어요 9번 맞춰야돼 9번 틀리면 안됩니다 9번은 무조건 맞춰줘야돼 그 다음 10번 보죠 10번 보기에서 조선시대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거 옳은 것이라고 되어있죠 이것도 무난하게 냈더라구요 성균관은 조선왕조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맞죠 맞습니다 기술교육은 잡학이라 불렸는데 해당 관서에서 가르쳤다 해당 관서에서 가르쳤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잡과에 붙은 다음 어떻게 해야돼 해당 관청에서 교육했다고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해당 관청에서 교육했다고요 맞아요 향교는 지방학교죠 지방국립학교입니다 훌륭한 유학자를 제사를 지내고 성리학 연구하는 사립이 아니고 국립이라니까 안돼 국가 모든 전국의 모든 군연의 서원이 아니고 향교 설치하죠 틀려요 그러면 맞는거 기형니음밖에 안되네요 답은 1번 이것도 맞아줘야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맞춰야 합니다 틀리면 안돼요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죠 11번 11번 요 문제 요 문제도 은근히 많이 틀렸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100% 출제연이 올빼일보고 만들었다 올빼일보고 만들었다 그렇죠 올빼일보고 영화보고 만들었다 참 근데 요런게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영화 히트 쳤죠 올빼일보 밑줄 친 가로 행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조사랑주 실록입니다 자 가가 본국으로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을 얻었고 병이 난지 수일일 만에 죽었다 온몸에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 일곱 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려나왔다 검은 천으로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변할 수 없어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됐네 그렇죠 조사랑주 실록이고 외국에서 돌아온지 얼마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신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여러분 실록에 나올 정도 죽은 게 실록에 나올 정도야 그럼 이거 왕족이겠죠 그렇죠 실록에 죽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반 양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냥 죽었다고만 하지 아니면 평민들은 기록도 안 되어있죠 죽은 거 그렇죠 근데 실록에 기록될 정도다 아 이거 왕족이네 볼게요 그러면 청의 복수하고 치욕을 갖기 위해서 북벌을 주장했다 이거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효종 효종 어떻게 죽었어요 내가 기본 수업시간에 했는데 침 맞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혹이 여기에서 염증이 생겼는데 침을 맞았는데 대동맥을 찔러가지고 피가 하루종일 피 흘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었잖아요 과다출혈입니까 이거 보니까 약물에 중독입니까 약물 중독이잖아 그러면 효종 아니죠 효종은 중국에 돌아온 다음 왕이 된 다음 통치한 다음 죽었잖아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으니까 아 이거 효종 아닌데 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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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요 청의 왕리하는 경험을 의사 문답을 써서 홍대용 홍대용 양반이죠 근데 양반인데 고위직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실록에서 기록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울릉도 독도 우리 형토로 울릉도 독도 우리 형토로 이거 안용복 아닙니까 안용복 평민인데 죽은 거 기록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처벌받았는데 처벌받았어요 처벌받았어 그러면 답은 3번밖에 안 되죠 서양인 신부 아담사님과 교류하며 서양 문물을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 인조와 갈등이 있었고 결국 그래서 죽죠 그렇죠 그래서 암살설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막 요새 논란이 분분한데 학계에서는 암살 당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요새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봐줘야겠네요 요 문제도 은근히 많이 틀렸어요 몇 번 찍었나? 몇 번 찍었을까? 근데 딱 봐도 은근히 틀렸던데 근데 답이 밑에 보니까 저는 3번밖에 안 나온 것 같긴 하던데 그래도 이거 좀 틀리셨더라고 좋습니다 그 다음 12번 한번 가도록 하죠 12번 12번 다음 내용이 실린 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대저 살 곳 가거지를 잡는데 지리가 첫째고 생리가 다음이고 다음에 인심이며 산수가 있다 4가지 중 무조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이거 이중안의 택리지죠 이게 어려워 이렇게 이게 아니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문화사 책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초생들은 이거 너무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12번 같은 문제일수록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쉬워요 근데 왜 공부한 사람은 이미 정치사 끝났기 때문에 문화사도 손 대거든요 만약에 문화사 손 안 댔다 12번 손도 못 댑니다 문화사를 조금 본 사람이라면 풀 수 있는데 문화사를 안 봤다 그러면 이거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문화사 좀 손 댔다 재생이다 그러면 쉽지 근데 지금 초생이야 나 왕 밖에 다 몰라 그러면 이거 못 풀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난이도가 꽤 높다니까 문화사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럼 볼게요 최초로 백리척을 한 거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요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쵸 각 지역에 인문지리 특성을 제시했다 이 지리지잖아요 딱 봐도 단순하게 풀면 답이 나오는데 인문지리 살만한 곳 찾는 거니까 인문지리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중국의 역사서를 참고하여 지리적 관점 우리 역사를 뭐 했다 체계화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체계화했대 요거 요거 어렵죠 어려워 이게 나머지 이게 어려워 답 같은 게 이게 이거 체계화한 것은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한백겸의 근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동국지리지 이거 다 알면서 푼 사람 없을걸요 그냥 택리지네 인문지리지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거 다 알아서 푼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정상의 동국지도 한백겸의 동국지리지까지는 공부를 많이 했다면 알 수 있지만 4번 알기는 힘들어요 이것도 저 찾아봤어 저도 이거 영조 때 했던 여지도서요 여지도서 9년별로 채색읍지도를 첨부하여 읍의 영편을 일문교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여지도서 근데 보세요 살만한 곳을 잡는 데 얘기하는데 왜 읍지도 참고해가지고 읍형편을 어떻게 해야 돼 일문교연하게 파악하여 이건 정부가 해야죠 정부가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살만한 곳을 찾는데 왜 중국역사서를 참고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아니 우리가 아파트 구하고 있는데 아파트 구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에서 내가 지금 살만한 집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봐요 숲세권이냐 초등학교 어디냐 중학교 어디냐 고등학교 어디냐 학군 어떻게 되냐 근처에 쇼핑센터 어떻게 있냐 지하철 어디 있냐 어 교통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찾지 누가 중국 중국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하고 어 전국에 지도를 읍지도를 첨부해가지고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3, 4번은 이 지문하고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용을 몰랐다 해도 3, 4번은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거지 살만한 곳을 찾는데 왜 중국 역사서를 참고하고 어 9년별로 읍지도를 첨부해가지고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찍더라도 1, 2번 중에 하나 찍어야 하는데 1번은 공부한 사람이 아 이거 정상계 동국지도라는 거 아니까 2번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집에서 풀었으면 풋다니까 12번은 여러분 집에서 풀었으면요 제가 볼 때는 12번 틀릴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시험장에서 푸니까 이게 문제예요 시험장에서 푸니까 이게 멘붕이 와가지고 시험장에서 푸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아 이게 집에서 풀었으면 절대 틀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틀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아휴 아 이거 틀린 사람이 있을 텐데 좀 안타깝네 맞춰야 하는데 맞았죠 맞았다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 13번 아휴 13번 틀렸으면 말도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그쵸 후선대원군 사 비 대 경 서 은 호 사 아무리 찍은거 넣어요 사색등형 다행히 이제 등형 비변사 폐질 대전 회통 대전 회통 대전 회통인가 틀렸네 대전 통편이 아니잖아요 회통이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이 문제 그 다음 경복궁 중건 경복궁 중건할 때 원납전 칭수하잖아요 사원정리 응렬색출 호포제 사창제 어 사원정리 여기 있네 호포제 여기 있네 경복궁 중건할 때 원납전 맞네 어 대전 회통인데 답은 ㄱ ㄴ ㄷ ㄴ 답은 3번 에이씨 틀린 사람이야 이거 틀리시면 저한테 카톡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안돼 13번은 무조건 맞혀요 13번 틀리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 13번은 무조건 맞혀야 돼요 맞았죠 에이씨 다 맞았지 13번 틀린 사람은 없을 거 제 커리를 따랐다 근데 13번은 무조건 맞아요 맞았을 겁니다 믿을게요 틀린 분 없을 겁니다 믿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리냐 왠지 틀리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왜 떨리지 왠지 근데 이 강의는 많이 안 들을 거 같아요 이미 그렇죠 성청 나왔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사도 이제 없어지니까 많이 듣지는 않을 거 같지만 그래도 제가 경찰 소방 다 없어질 때도 해설강의 다 찍었습니다 해설강의 마지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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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끝이 아름다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요즘 백수잖아요 제가 요새 계속 놉니다 그래서 요새 뭐하냐면 등산 가고 산책 가고 운동해요 운동 그다음에 아파트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좀 탄 거 같지 않습니까 안 탔나 좀 탄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무릎 보호대도 샀습니다 등산 가고 나이프 보호대도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나는 등산을 갔는데 이 스틱도 좋은 거 샀거든요 레키라고 독일 거 샀어요 좋은 거 사가지고 30만원 옷도 풀로에 가면 100만원 100만원 풀세팅 해가지고 북한산에 가는데 나는 막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옆에 옆에 할아버지는 반바지도 입고 그냥 와 진짜 빨리 나는 풀세팅 나는 히말라야 선배 갈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나는 느리고 그리고 요즘 여성분들이 엄청 레깅스 입은 분들이 자기 친구들끼리 하는데 엄청 아 요즘 이렇게 등산을 잘하죠 여성분들이 나는 힘들어가지고 인터넷 봤더니 2시간이면 간다는데 저는 3시간 걸렸어요 저는 3시간 걸렸어요 중간에 쉬우면서 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등산을 혐오하는데 이번에 원래 백수는 여러분 등산 가는 게 룰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백수가 왜 등산 가는 지 알겠더라구요 잡생각이 없어져요 힘드니까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숨소리밖에 하 하 잡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구요 하 이렇게 우리 있으면 잡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잡생각 없이 그냥 올라갈 때 온전히 나만 느껴져요 온전히 내 숨소리만 다른 생각 다 사라져요 하 그게 좋더라구요 그게 좋더라구요 온전히 그냥 온전히 나만 내 숨소리만 내 숨소리만 느낄 수 있는거 또 내려오면 또 이제 또 뭘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금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운동하는 게 좋지 않나 운동하는 게 그 다음 볼께 글면 14번 밑줄친 가로안에 가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 우리가 가로안에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조선에 있는 내구국인이 우리 주의를 미리 말하며 아시게 하노라 우리는 이 신문 출간에 출의를 하는 것이 아닌 신문 나오네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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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쵸 갑을 허라도 하였고 모두 언문을 여기로 나오네 언문을 쓴대요 한글로 쓴대요 한글로 그래서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기하미로 또 구절을 띄어쓰기까지 있네 띄어쓰기 띄어쓰기 있어 언문 한글 사용하고요 한글 사용하고 띄어쓰기 있어요 한글 띄어쓰기 주시경이 주시경 선생님이 한거죠 어디에서 독립신문에서 이번에 주시경 문제를 뭐 이렇게 많이 냈대 이것도 냈고 또 주시경 문제 따로 있던데 어 한글 띄어쓰기 있는 신문 독립신문 독립신문 그럼 독립신문 주도한 사람 누구냐 서재필이겠죠 서재필 아간파천을 주도하였다 여러분 아간파천 칠로파가 주도했죠 독립협회 설립했다 당연하지 다 맞았겠네 헌정연구회 이건 리펀군주제 주장한거죠 그 다음 국채보상운동 서상동 김광재 대구에서죠 답은 몇번 답은 신문하고 관련된거 아 신문 만든 사람 서재필 답은 몇번 2번 요거 요거 그냥 맞췄을거 같네요 그 다음 15번부죠 15번 15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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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는 금방 봤을거에요 제가 사료팁 요거 알려줬죠 수업시간 여러 번 했습니다 뭐 사료특강뿐만 아니라 근현대사 특강이라든지 제 기본수업 필기노트 수업 모든 수업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외무성을 경유해요 외무성을 경유 이거 나오면 1905년 11월에 있었던 을사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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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됐던 것이 아닌 것 간도협약 09년입니다 당연히 을사의병인데 을사의병은 을사조약 이유겠죠 그렇죠 문제는 몇번입니까 3번 아니면 4번일거에요 차관도입을 계획했대요 이 차관도입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국채구상운동이 발생하죠 국채구상운동이 몇년이죠 07년이죠 그럼 이건 차관도입을 몇년에 했다 06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은행권 본인화폐로 하면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 05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월까지는 암기 않았겠지 그럼 똑같이 05인데 이거 내가 옛날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문제 냈었는데 여러분 통감부 설치가 06년에 통감부 설치하잖아요 기출되어 있었잖아요 왜 을사들이 너무 나중에 해서 11월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05다 그럼 이건 뭐야 을사가 후반에 있으니까 이거는 앞쪽에 있다는 유출할 수 있어요 이건 7월입니다 근데 유출을 못한다 쳐요 그래요 유출 못한다 해도 3,4번 중에 하나일텐데 여기까지 와야돼 3,4번 중에 하나일텐데 그쵸 근데 여기에서 화폐정리사업은 05년이야 같은 연도야 근데 차간도입은 좀 알딸딸해 내가 볼 때 알딸딸한거 지우고 확실한걸로 하라고요 확실한거 같은 연도면 이건 후반이니까 아 이거 앞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답은 몇번으로 간다 답은 4번으로 가야돼 이 문제 근데 좀 틀렸을거 같아 틀리더라도 3번 찍은 친구는 여러분 조금 그래도 접근한거에요 진짜 접근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없어지는데 없어지는데 어 한능검에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한능검 이미 따셨다고요 아 그러시구나 음 그러면 이제 다른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거 이제 배워보니까 우편금융도 여러분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모든 공부를 빨리 시작하는게 유리합니다 그 발표 나오고 시작하면 늦어요 늦어 무조건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시작하신 분들이 무조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돌리는게 이 공무원 문제는요 뭐 이기애고 자식없어 암기야 많이 본 놈이 이겨요 많이 본 놈이 이긴다니까 다른거 없어요 다른거 없어요 자주 보고 많이 보고 그래야돼 그래야지 돼요 빨리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게 답은 몇번 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음 그쵸 이거 맞으신 분들 잘 찍어서 잘 잘 선택한거에요 아마 맞으신 분도 헷갈렸을 때 틀림없이 헷갈렸을 때 답은 4번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문제가 그냥 15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에요 연도문제 나와가지고 쉬운 문제 아닙니다 두개는 별거 없는데 이게 3,4번 때문에 그 다음 16번 보죠 16번 이거 국어문법 나오는데 주시경인데 아 주시경 몰라도 풀 수 있다니까 왜 1910년이잖아 여러분 1910년이라 연도로 해라니까 연도로 해 가게 하나 이거 일질시대 때 한거 아닙니까 26년에 국문연구소 이거 대한제국 때 한거잖아 대한제국 때 이거 07년때 있으니까 대한제국 조선화학회 조선화학회 사건 42년 아닙니까 한국의 마침법 통일한 33년이잖아요 그러면 1910년대하고 제일 가까운거 몇번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 연도로 풀면 돼 연도로 그리고 이거 주시경이잖아요 주시경 선생님은 여러분 14년에 돌아가셔요 14년에 사망하셔 내가 수없이 몇번 얘기했는데 주시경 선생님이 일질시대 때 활동 안한다니까 일찍 돌아가서 그 제자들이 조선화연구회 조선화학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다 뭐 그 제자들이 한거에요 제자들이 각야날 그 다음 조선화학회 어 한글 마침부터 이거 조선화학회 조선화연구회 조선화학회 활동들은 다 주시경 제자들이 한거다 주시경 선생님은 국문연구소에 활동했다 다음 몇번이에요? 답은 2번이다 그러니까 주시경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연도로 풀어도 되고 내 근현대사는 뭘로 풀면 된다? 연도로 푸는게 제일 좋다고 제가 누누히 얘기했죠 누누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괜히 공부했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 애들 있잖아요 애들 애들 여러분 가르치시면 돼요 애들 가르치시고 애들 할 때 여러분 배웠던거 하세요 도움될겁니다 틀림없이 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연도 괜히 함께했다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한국사람으로서 한국사는 해야죠 한국사는 해야죠 이제 한국사가 없어지고 있지만 한국사가 없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한국사 공부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잊지 말고 한국사 기억하시고 애들 가르쳐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번? 답은 2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가죠 7번 밑줄 친 어 가로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거 대한제국 황제가 여러분 죽었대요 그러면 대한제국 황제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요? 고종이요? 순종이요? 고종이 죽어서 일어난건 3.1운동이요 순종이 죽어서 일어난게 60만세 운동이요 둘 중에 하나네요 대한독립 만세 둘 다 됩니다 봤더니 아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자본제국주의 그 다음 조선영어 교육원어 뭐야 조선어 이거 나온거 보니까 아 이거 60이구나 사회주의가 같이 했던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같이 했던 왜? 자본제국주의 이런 단어 나오면 60이라고 했잖아요 구속된 학생들을 탈환하자 나오면 이거는 광주고 볼게요 그러면 3.1운동이죠 이거는 임시정부 수립에 촉발했던 3.1운동이고 신간회가 참여한 것은 광주학생항일운동이고 그렇죠 그 다음 관세 때문에 일어난 것은 물산장려운동이고 사회주들과 민족주의야들이 함께 준비했다 맞죠?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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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18번 18번 마지막이네요 5개항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모아온 것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섭방할 것 3개월 식량을 확보해 줄 것 아 여기 핵심 나왔다 치안유지 건국준비 치안유지 건국 치안유지 건국 이걸로 치안유지 건국운동 했던데 어디 건국준비위원회 이 건국준비위원회 주도했던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이거 여운형으로 여운형 유일하게 정치적 약간 들어간 거 이거 하나밖에 이거 하나밖에 에잇때끼 이 사람들아 어? 현대사 좀 더 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눈치 봐가지고 딱 눈치 본게 티가 나 아니 고려를 무슨 다섯 문제를 하네 왕권하고 뭐 친구야? 나 정말 아휴 진짜 역사 공부하는 사람도 기백이 사라져가지고요 원래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백이 살아있어야거든 이게 칼이 들어와도 이제 어? 목을 내놓는게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요새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다 기백이 빠져가지고 아휴 왜 밥 먹고 삽니까? 저랑 같이 산이나 다녀 저랑 같이 산이나 다녀 자연인 나하고 같이 자연인이나 됩시다 아휴 진짜 기백이 빠져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그렇게 자리가 중요해요? 아무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운형 여운형 볼게요 그러면 자우합작운동을 주도하다가 암살당했다 맞죠? 이건 문제도 쉽게 좋네 그 다음 만민공생의 신민주주의를 표방했다 이거 안재웅입니다 몰라요? 넘어가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한민당을 창당하고 훈정로 한민당 창당한 사람 송진우 8월 태제 태제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어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이거 박헌형 답은 몇 번 밖에 안된다? 답은 1번밖에 안된다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로 조금 구성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두 문제 좀 틀렸다? 아 최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 다 맞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있겠죠 있겠죠 물론 고수들 있겠지만 보통은 제가 볼 때는 두 개 정도 틀린 분들이 아마 아 최고 잘 본 거 하나에서 두 개 정도가 최고 잘 본 것 같고 그 다음 보통은 네 개 정도는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네 개 네 개 네 개 좀 틀렸을 때 아마 네 개 틀리신 분들은 한자에서 조금 맞아줘야 하고 한자에서 조금 맞아줘야 하고 우금에서 고득점 나오면 합격 근데 그게 안된다면 조금 그렇죠 세 개에서 네 개 한자하고 우금에서 여러분이 갈라지지 않을까 이런 거 보면 참 한자 버린다고 버리는데 좀 또 잘 찍어야 돼요 그렇죠 잘 찍어야 돼요 참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한국사학 강의를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도 찹찹할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보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거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너무 여러분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여러분 합격하신 사람은 면접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아마 면접특강에서 유상통이 저를 모르겠네요 모르겠죠 그래도 부르면 그래도 백수니까 한가하거든요 한가해서 어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신 분들은 영원히 못 본다고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카톡 보는데 영원히 못 본다는데 왜 저번에 홍대에서 혼자 라면 먹다 라면 먹다 옆자리 있으신 분들이 저하고 재수없어 들었던 분이더라고요 어 라면 먹고 있는데 옆에 분이 아 김종호 선생님 아니라고 해서 내가 맞다고 했더니 아 자기 내 강의 들었다고 아 그러냐고 악수하고 괜히 내가 라메과 아니 안 해찌면 되지 경주 가서 경주 가족여행 갔는데 거기서 합격생 보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우체국에서 택배 보고 갔는데 여러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날 사람 또 만나게 됩니다 영원히 헤어지는 거 없어요 영원히 만나는 것도 없고 영원히 헤어진 것도 없다 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쵸 저도 아쉬워 안 할테니까 어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어 원래 시원섭섭해야 하는데 섭섭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섭섭만 하더라고요 이제 어 수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음 여러분 열심히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우선 좀 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 숨을 한번 확 쉬시고 운동하시고 조금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 차분하게 기다리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 합격 장에서 이제 합격 면접 특강에서 한번 뵙도록 하고요 거기서 못 뵙더라도 우리 길거리 보더라도 우리 활기차게 아는 채 해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해설강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bot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